여왕 한 번에 뵙고라 오, 쉬 halt겠다 야호~~ 너무 좋아 난바나 난바나 오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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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햇빛 봐... 1시간이 지난 지금 앞에 올라가는 킥턴 그룹을 찾았습니다. 약간 배고프군. 하이루 할아버지를 쪽지까지 가는거 맞나보다. 여기가 쌍게 쌍네. 소세지. 여기 어디서 있다. 잘 보이네. 요태이가 멀리서 보면 되게 가팔라 보여요. 올라가면 생각보다 안가팔라 됐어. 요쪽면이 특히 더 그런거 같아. 스키장에서 보는 면은 진짜 너무 산대. 이곳은 요태이산 1300m. 앞으로 몇 미터 더 올라가야 됩니까? 몇 미터 앞으로 가요 지금? 1300m. 600m 더 올라가야 됩니다. 600m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1150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멀었다. 이 아저씨 우리 올 때까지 기다렸어. 왜? 같이 돌아야지 뭐. 이제 다시 해나 약간 난다. 이제 다시 해나 약간 난다. 여기는 해발 1400m. 저 이제는 저기 맞아 harisek. 무사히 저 시계간도엔 matTechlaughs own 홍 hot합니다. 무사히 저리중으로 learn 128m 찾아 lob 이제 천500m 다 나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편하게 가고 있어요. 킥턴에 고생을 하고 있는aze paper is great. 가팔라다 가팔라 와 내려가는 애들 막 소리질래네 으아 괜찮아요 다 와간다 부팅으로 마지막 어필 구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상태가 멀쩡한데 봤다 뿐이야 이제 안보이고 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다 와가는 것 같음 정상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근데 안보여서 몰라요 어 저사람 나랑 헬멧이 똑같은가 아닌가 먼저 내려가고 있는 가이드 팀과 두명 오 터널하는데 나이스 여기 어디입니까 옆에 정성 정상 맞아요 정상이야 가자 진지 여기 어디라고 옆에 정상입니다 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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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 부팅 부팅 꿀잼 아니고 무서워요 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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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여기 여태이 정상 날이 어려서 지금 훈화구가 하나도 안보이네요 날씨가 너무 안좋아서 내려가는게 걱정입니다 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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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다운 여태이 산 진 정상입니다 아까 정상 까지 여건 조금 힘들었다 포기할 거 포기할 거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왔니 그렇지만 매우 뿌듯하군 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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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 아 힘들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앨라 fish 최소스 빛 빛 빛 빛 빛 예 글러 갈라구요 민지아 팔 앞으로 뻗아야 돼 밑으로 뒤로 앉으면 안 돼 턴 해야 돼 턴 급해서 안 돼 경사가 턴 해야 돼 이쪽으로 봐야 돼 왼손 앞으로 나가 왼손이 앞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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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라 붙어야 돼 여기 내려와 내려와 지금 바닥 잘 보이니까 빨리 내려가야 돼 이럴 때 양손 밑으로 해 양손 밑으로 해 밑에 보면서 상체가 밑에 보면서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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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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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이게 지금 쉬운 눈이 아닌거죠 이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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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케이 눈 좋아 눈 좋아 우후 요트의 정상 하강중 우후 우후 소리 질러줘 나도 갈게 네 가도 돼요 쉬면서 그렇지 폴 먼저 나가 폴 먼저 나가 손목 나가 접속도 속도 채워해 적도 채워해 처쳐여 처쳐여 남사면이라 그래? 남사면이 너무 좋아 카빙이 되네 이거 미쳤다 진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거야 으 으 으 으 내가 어느정도 할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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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 아 오른쪽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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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리더 으 야 허벅지 불탄다 허벅지 터지까? 허벅지 불탄다 한번 쉴 뻔 했잖아 몸에 엄청 낮아지는데 맞아요? 나? 너? 왜 이렇게 되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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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야 와 허벅지 타요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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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먹고 가시죠 간식 하나만 좀만 내려와 주시겠어요 다들 각자 먹어 아 거기까지 못 올라가겠어 고마워 더 가능한icus 생각보다 높은 Block 바닷가 욕 기고 바닷가 야 이거 뭐야 다 만나가지고 어차피 밑에서 여기네 보이지? 지도 어떤게 지도 가보시죠 자 이키마쇼 푸데스가 무슨 소리 하네 진짜 어이가 없다 바이뽀데스 그치? 최고! 계속 왼쪽으로 붙으면 이제 우리 트랙 다시 나올거야 젠장은 이곳에 4단계에 가고 있는 곳은 10시에서 4단계에 왔습니다. 4단계에 가르쳐주면 5단계에 가르쳐주면 5단계에 가고있습니다. 5단계에 가르쳐주셔서 5단계에 가르쳐주셔서 4단계에 가르쳐주셔서 이제 가는 중입니다 뚜쉬 뚜쉬 이거 뭐야? 엇따 뚜쉬 제대로 된 POV 다하 아우 머리 모 글 모 글 모 나 왔어 어 공동묘지다 다 왔다 차가워 해봐 와 차까지 한 번에 간다고? 요호 땡큐 땡큐 예 예 오 마이 갓 마이 갓 호호호 대박 이거 내가 아까 위에서 떨어뜨린거 호호호호호 대박 대박사건 에? 진짜 착하다 진짜 착하다 하이파이브 빡빡빡 빡빡빡 하이파이브 기라이형 끝까지 정상을 고집해가지고 갔다왔어 아 왜요? 다 가는거 아니였어? 어 피기닦아 남에 빠져가지고 겁나 막 짜증내더라고 빠졌는데 다리 지난거에요 막 시부랑시부랑 되더라고 시부랑시부랑 그래서 아파갖고 야호 바로 뒤에 있긴 했어요 자기가 요태이산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내일 정상은 내일 고통을 조금 그럼요 퇴육 무리.